3월 13일 장마감 종합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아주 잘 버텼었죠. 저점이 마이너스 7% 까지 갔었지만 장중에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힘까지 좀 보여줬습니다. 그런 모습을 좀 보였었지만 마감이 조금 아쉬웠죠. 마감하기 직전에 주말에 대한 이런 불안감이 시장에 또 반영이 되면서 마감은 조금 아쉬웠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 대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선방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개별 종목의 이런 이슈보다는 거의 시장 분위기가 다죠. 지금 시장이 오르면 다 같이 오르고 내리면 다 같이 내리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이런 불안한 장세가 언제까지 갈지를 가늠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상당히 지금 오늘 장중에도 엄청난 롤러코스터가 나타났죠. 23% 까지 빠지다가 마이너스 1% 까지 갔다가 또 6% 빠졌다가 그런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정말로 지금 변동성이 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 심리가 그만큼 아주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지금 상황이 유럽 쪽에서 계속 확장되고 있고 확대 추세에 있고 미국 쪽이 확대 추세에 있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발생한 후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점을 찍고 나서 별로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애플이 중국에서 판매를 재개한다. 이런 소식이 11시 좀 넘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투자 심리를 조금 더 회복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리고 오늘 10시 반부터 12시까지 대통령 주제로 경제수장들 다 모여서 비상시국에 대한 이런 회의를 했습니다. 이 실물 경제와 그 다음에 금융시장에 대한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보자. 이런 강한 드라이브를 요구하는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상당히 지금 언론 쪽에서는 이 공매 과열 지정에 대한 그런 조치 이후에 나올 공매도 한시적 금지. 그런 부분으로 다 지금 기사들을 쓰고 있죠. 기사들을 쓰고 있는데 정작 회의를 끝내고 나온 이런 상황에서의 속보들을 보면 24시간 모니터링 강화, 그리고 다 같이 지금은 엄중한 시국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다 같이 했다. 그래서 또 좀 안 좋으면 또 만나서 또 한번 논의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을 같이 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추상적으로 인식을 같이 했고 추상적으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 뭘 모니터링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구체적이지가 않죠. 아주 불안합니다. 지금 또 그냥 탁상공론으로 그칠 가능성이 아주 크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뭔가 할 것이라고 표현은 했는데 격가지에 대한 소식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잘못 본 부분이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한시적 공매금지 카드가 주말에 나온다거나 오늘 저녁에 나온다거나 그렇게 하면 아주 가장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그런 소식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좀 보시면 지금 관건은 이 부분입니다. 외국인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이제 멈추지를 않고 있죠. 미국 시장이 10% 정도 하락을 한 데 비해서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는 정말로 많이 선방을 했습니다. 3.4% 하락이면 일본 시장이 6% 하락을 했죠. 중국은 가장 좋습니다. 1.몇%밖에 하락을 하지 않고 있죠.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미국 시장의 상황으로 기준으로 본다면 한 6% 정도 덜 하락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나온 모습이 기관의 방어였죠. 이 기관의 방어 아주 안 좋은 시기에는 보통 연기금의 이런 매수가 바닷건 매수가 보통 많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항상 그래왔죠. 과거 정권에서도 계속 이런 모습은 나왔었습니다. 이런 위기 시에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런 상황이 오늘 좀 전개가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일시적인 주가 방어책밖에 되지 않겠죠. 이게 계속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회의를 주제하고 뭔가를 하겠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니까 기관 연기금 쪽에서 뭔가 액션해라 이런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장중에 아주 강력하게 슈팅이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랬죠. 자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래도 뭐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가 장마감때쯤 되면서 다시 외국인의 매도세가 아주 또 강력했죠. 강력하게 나오면서 3.4%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잘 마감한 편입니다. 코스닥도 13% 정도 하락을 하다가 7% 하락으로 마감을 했으면 그나마 잘 마감한 거죠. 자 그렇지만 낙폭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렇게 낙폭이 정말로 크죠. 8% 10% 뭐 10% 정도 낙폭이 기본적으로 보이는 낙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주들도 15% 이상 하락을 하다가 한 6%대 하락으로 그래도 좀 선방을 했죠. 저가 매수세가 오늘 외인기관 쪽에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자 그러면서 한 6%대 하락으로 좀 막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업종 대표주들이 지수 관련주가 상당히 많이 지금 선방을 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이 지수에 영향을 좀 많이 주죠. 이런 종목들이 아주 지수를 좀 하락을 키우는 부분을 많이 방어를 했다. 그게 이 기관 쪽에서 집중적으로 지수관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이 일단 나타났는데 이런 부분은 중간에 나스닥 선물의 반등도 한몫을 했죠. 그런 반등과 그리고 이런 비상대책회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장중에 좀 크게 나타나면서 이렇게 마감을 그래도 다른 나라 대비해서 좀 양호하게 마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자 HLB 상황을 좀 보시면 자 장중에 HLB도 정말로 다이나믹 했죠. 다른 종목에 비하면 그렇게 다이나믹한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뭐 23% 빠지다가 마이너스 1%까지 갔다가 6% 이런 종목들이 많이 나왔죠. 매지연이 대표적으로 그랬습니다. 자 지금 HLB는 장중에 최저 7만 9,100원까지 갔었죠. 지금 오늘 뭐 이 정도까지 내려올 만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런 분위기로 계속 흘러가다가 자 1시가 좀 넘어서부터 아주 강력한 슈팅이 나왔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부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런 부분들이 오늘 비상대책회의 이런 부분과 그리고 이런 나스닥 선물이 또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애플이 중국에서 이렇게 판매를 재개한다 이런 부분들 자 이런 부분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아주 강력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자 HLB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강력한 반등이 나타나면서 플러스까지 올라섰었죠. 순간적으로 자 이렇게 플러스까지 양봉으로 전환을 했다가 자 그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마감할 때쯤 이 외인 기관들의 수급이 다시 매수를 쭉 해오다가 장 마감을 좀 앞두고 한 시간 정도 놔두고 이렇게 매도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외인 기관이 같이 매도를 했죠. 자 그러면서 올라섰다가 이렇게 쭉 하락을 하면서 3.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이렇게 받쳐줬다 그러면 또 기관이 같이 받쳐줬으면 아마 오늘 1% 내외에서 마무리 했을 텐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롤링이 엄청났죠. 자 1봉으로 보면은 그래도 오늘도 선방 했다라고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어제도 다른 종목들은 엄청난 하락을 했는데 2.6% 올라서 시작했죠. 어제하고 오늘하고 합치면 어제 오늘 합해서 한 1% 정도 하락한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뭐 반도체라든지 업종 대표주들 대표적인 종목들을 보면은 그리고 다른 바이오주들 하고 비교하면은 정말로 강력하게 지금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줬다. 지수를 주가를 방어해줬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자 오늘 양봉을 일단 만들어냈죠. 자 오늘 그래도 양봉을 좀 만들어냈습니다. 자 만들어냈는데 장막판에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미국 시장이 7% 10%나 빠졌는데 우리 시장이 3.7% 7% 이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대한 이런 불안감 그리고 미국 시장 대비 너무나 선방을 좀 크게 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인식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외인 기관이 마지막에 좀 팔면서 이렇게 3.7%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차트상으로 보면 장기평선을 좀 이탈을 하고 있죠. 지금은 뭐 이런 이평선의 모습도 별로 의미가 없죠. 지금 개별적인 이런 장기평선 뭐 이런 부분들 뭐 매물들 이런 거 다 지금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시장 상황이죠. 시장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고 자 그런 상황에 비하면 HLB는 지금 상당히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다는 인식이 시장에서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막판에 좀 이렇게 많이 내려서 하라 한 부분이 좀 많이 아쉬운 모습이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오늘 매동을 좀 보시면 외국인이 장 막판에 조금 팔았죠. 그러면서 1만 9천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의 매수가 아주 많이 들어왔죠. 6만 4천주 그리고 금투에서 7만 5천주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은 기관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자 이게 이제 좀 어찌 보면은 상당히 좀 찝찝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이렇게 보면은 이 HLB도 그렇죠. 그리고 지수 관련 주인 셀트리언 헬스케어도 보면은 기관이 매수 들어왔고 외인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고 업종 대표주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기관이 4백만 주나 들어왔죠. 외국인이 역대급으로 또 매도를 했습니다. 1180만 주가 매도가 나왔죠. 지수 관련된 종목들을 기관 쪽에서 많이 사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자 이 부분이 공매도 한시적 금지를 막기 위한 그런 스탠스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상당히 소름끼치는 행동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기를 좀 바라봅니다. 바라보고 아무튼 뭐 기관이 6만 4천 주 들어왔고 마지막에 외국인이 계속해서 유지하지 않고 좀 매도한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도 오늘 뭐 똑같이 움직였죠. 똑같이 움직였는데 매도는 훨씬 좋습니다. 외국인이 35만 주나 매수 들어왔고 기관이 5만 5천 주 정도 들어왔죠. 하락폭은 3.2%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했죠. 자 지금 이제 이 정도 수준에서 HLB 그룹 외인 기관의 매수가 그래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HLB 생명과학은 오늘도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고 HLB는 어제에 비해서 오늘은 매수가 좀 약하게 들어오긴 했지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죠. 생명과학은 아주 연속성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기관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은 확실히 좀 많이 내려가 있는 바닷권이다. 언더슈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HLB도 좀 비슷하죠. 외국인이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 HLB 생명과학에 비하면 조금 오늘은 좀 약한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아무튼 HLB 그룹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들 외인 기관들의 아주 강한 방어가 들어오고 있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보면 그래도 상당히 이런 폭락장세 속에서 나름대로 선방을 하고 있다. 열심히 선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평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240선을 이탈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제 워낙에 많이 하락을 해서 조금 반등을 할 수 있겠죠. 지금 나스닥 선물이 2.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애플 판매체계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그래도 투자 심리가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미국도 마찬가지로 오늘 밤은 또 금요일이죠. 금요일이고 한데 또 지금 상황이 또 환자가 늘어났네 이런 소식이 만약에 나오면 투자 심리가 또 이제 불안해질 수 있겠죠. 오늘 밤에 미국 상황 아주 중요한 날이다. 계속해서 요즘은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그리고 오늘 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좀 강한 대책을 내놓을지 또 당장 실행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또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주봉으로 좀 보면은 120주선 부근에서 강력하게 지금 지지를 받았습니다. 120선 하고 60선에서 강한 지지를 일단 받았죠. 여기에서 그래도 정말로 좋지 않은 한 주였습니다. 정말로 정말 끔찍한 한 주였는데 그래도 HLB는 정말로 잘 버텨냈죠. 정말로 잘 버텨낸 겁니다. 이 정도 보면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반도체 장비 중에서 가장 그래도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 원익 IPS죠. 원익 IPS 보면 이번 주 정말 한 주 정말 끔찍한 한 주였죠. 거의 폭포수처럼 이렇게 하락했고 오늘도 장중에 15%까지나 하락을 했다가 6%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엄청난 하락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거의 분위기는 금융위기급의 그런 분위기로 낙폭이 정말로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분위기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HLB는 지금 이런 상황이 아무튼 지나갈 거고 거치겠죠. 거치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겠지만 그런 시기가 좀 걷어지면 HLB는 어쨌거나 지금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보고 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상황에 그래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부분은 상당히 적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인식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이런 공포장세가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계속 노출이 되다 보면 HLB도 좀 버티기 힘든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되긴 되죠. 되긴 되지만 지금은 아주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런 분위기로 하락을 하더라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적게 잘 버티는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고 해도 아주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버티다가 이제 상황이 좋아지면 강하게 슈팅이 나오면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좀 희망해 봅니다. 아무튼 오늘 오늘도 정말로 다이나믹한 하루였습니다. 하루였고 이번 주 정말로 불안한 공포감이 많이 감도는 그런 장소였지만 나름대로 잘 선방했다.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일단은 잘 막아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이런 다음 주 흐름은 또 결국은 미국 시장의 흐름에 달려 있겠죠. 오늘 미국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낙폭이 잘 막았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이 많이 좀 선방을 했죠. 자 이런 부분이 미국 시장이 오늘 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월요일날 미국 시장만큼 하락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오늘 미국장이 상승하게 되면 오늘 이제 선반이 됐다. 그렇게 되면서 월요일장은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HLB가 아니고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그런 쪽은 정말로 선방한 거죠. 정말로 선방했습니다. 1.6% 0.3%인데 해외 상황을 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 똑같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는 게 마이크론인데 마이크론을 보시면 11%가 하락했죠.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차트를 보시면 거의 비슷하죠. 거의 비슷한데 여기까지 왔다가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11% 하락으로 끝났죠. 장중에 고가가 마이너스 2.7%까지 땡겼지만 하락을 하면서 마이너스 11%에서 끝이 났는데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1.67%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까지 똑같죠. 이런데 미국의 마이크론은 마이너스 11% 한국의 삼성전자는 1.7% 이 정도로 마감했는데 이 부분에 지금 개입된 부분이 연기금 기관의 적합의 수가 아주 강력하게 나왔죠. 그런 상황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 입장에서는 미국 시장이 조금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HLB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3.7% 정도 하락하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조금 다르죠. 좀 다른 부분이 외국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왔죠.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도세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어마어마하죠. 어찌 보면 기관 쪽이 들어오면서 약간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도 90만 주나 팔았죠. 기관이 97만 주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수를 방어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어했는데 마이크론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보면은 상당히 좀 인위적인 이런 상승 부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연기금에서 계속해서 나와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조금 지켜볼 만한 부분이고 HLB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와주고 있고 기관 쪽에서도 조금 바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헬스케어 주들이 가장 피해가 좀 덜하죠.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이번 주에 이렇게 잘 버틴 이런 모습으로 다음 주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좀 좋지 않은 이런 분위기가 좀 계속 연출이 된다고 하더라도 외인 기관들의 이런 저가 매수세가 계속 최근에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조금 다른 종목보다는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 정말로 힘든 한 주였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